이번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피해를 키운 건지, 사회부 전정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어제 초 합동 감식이 벌어졌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해당 공장에서 불이 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사 이틀 전에도 화재가 있었습니다. 불이 난 공장에서 불과 20여 미터 떨어진 옆 건물에서 불이 났었는데요. 당시에도 리튬 배터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작업자가 불량품으로 구별해놓은 이 리튬 배터리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배터리가 과열돼 불이 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때는 다행히 빠르게 불길을 잡으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었는데, 당시 회사 측이 소방당국에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리고 작업을 재개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진압을 위한 이후에 생산을 진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품 검수 등 추가 조치가 있었다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업체가 소방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논란도 있어요. 실제로 해당 업체가 과거에 두 차례 소방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019년엔 이 공장의 허용량의 20배가 넘는 리튬을 보관하다 벌금 처분을 받았고요. 이듬해는 공장 내 일부 소방시설 작동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소화전과 일부 자동화재 설비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금 더 주위를 기울였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 작은 불씨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게 리튬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졌었나요? 소방당국은 이 화재가 일어난 공장에 리튬 배터리 3만 5천여 개가 대량으로 쌓여있던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이 리튬 배터리는 유해물질이 아니라 일반 화학물질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조금의 충격이나 높은 온도에도 노출로 큰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별다른 대응 매뉴얼이나 안전관리 기준이 없는 게 문제로 꼽힙니다. 이번 화재에 드러났지만 리튬 배터리 화재는 물로 끌 수가 없어서 방화사 같은 전용 특수 소방기구가 필요한데, 이 역시 충분히 비치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희생자들의 분향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자들의 신원이 확인이 어려워서 분향소 마련하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졌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사고 이틀 만인 어제 경기 화성시청에 분향소가 마련이 됐는데요. 아직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조차 제대로 놓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사망자 대부분의 시신이 심하게 훼손이 돼서 성별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신원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앞으로 최대 3일간 사망자들에 대한 DNA 긴급 감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경기도와 화성시 등은 사망자들의 신원이 확인되고, 유가족 동의를 받는 대로 시청이나 역 주변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안타까운 사고가 더해서 없었으면 좋겠고요. 미튠 배터리 사용 계속 늘고 있는데, 이번 화제를 계기로 관련 대비책 단단히 마련돼야 할 것 같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전종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